반갑습니다. 그룹이네 다육일상이에요. 오늘은 제가 멀구슬나무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 멀구슬나무는 남부지방 곳곳에 저희가 사는 지역 근처 갓둑이나 언덕배기, 야산 이런 데서 분포하면서 아주 연보라색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꽃 모양이 아주 라일락이랑 비슷한 형태로 피면서 꽃향기도 아주 라일락이랑 흡사해요. 알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키가 커요. 키가 많이 크거든요. 잘 크나봐요 애가. 이맘때쯤이면 꽃이 너무너무 화사하고 이쁘게 펴져서 향기가 진동한답니다. 특히 저녁 무렵에 향기가 좀 좋거든요. 일부러 이거 향기마트로 밖으로 나올 정도로 아파트 근처에 있으면 진짜 베란다 안으로 향기가 들어올 만큼 너무 좋은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 다 라일락 향기 좋아하시잖아요. 얘도 알향기가 엄청 좋답니다. 이맘때쯤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향기 때문에. 줄기나 뿌리로 약초가 있어서 약용으로도 쓰인대요. 키가 커서 위에 있는 잎들은 잡을 수가 없네요. 하늘이 비춰서 제대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얘는 좀 낮은 곳에 있어서 여기 와서 촬영하게 되었네요. 여름에 꽃이 튀고 나면 여름에 초록 또 완두콩 같은 그런 열매들이 꽃자리마다 다 열린답니다. 그 열매가 이제 가을되면 또 노릇스름하게 익어가지고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나무에 지금도 쇠소리가 저 위에 쇠들이 있어요. 쇠소리가 들리지만 새들이 먹이 먹으려고 많이 찾아오는 그런 나무랍니다. 멀구슬 나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이쪽으로 남쪽 지방으로 오면서 만난 나무거든요. 저 위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엄청 키가 커요. 이렇게. 엄청 커요. 전봇대 많아요. 전봇대. 전봇대 키랑 거의 지금 이 나무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이쁜 꽃을 제대로 못 담아서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에게 이 멀구슬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쁜 꽃게 소원 주변에 있는ét가 신문에 있는지 일단 잘 지내고 일어난 차라리 빈 overly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곁가지 하나를 가까이 찍으려고 곁가지 하나를 꺾었어요 색감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자연의 위대함을 느껴요 이런 자연 잘 보호해야 되겠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